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선거 공정성에서 핵심사항 가운데 하나는 바로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투표지 진위 여부는 부정선거를 판단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선거법은 위조투표지 이른바 가타투표지를 막기 위해서 중요한 안정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과 제158조 3항은 각각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당일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용지 및 당일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 즉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날인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찍어야 한다. 과거의 1960년도에 3.15 부정선거는 미리 투표함에 4활 정도의 사전투표지를 만들어서 넣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같은 규정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은 자신이 사용한 개인 도장을 자신이 보관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감도장을 찍곤 한 다음에 인감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 또는 당일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한다는 것. 즉 찍는다는 행위는 바로 이 투표용지가 진본임을 증명합니다. 이 투표용지가 가짜가 아닌 것을 제가 증명합니다. 국가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도장을 찍은 투표관리관이 증명합니다. 이런 종류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절차에 해당합니다. 국민의힘의 산하에 공명선거 그리고 안심투표추진변에 일명 공안주가 외부의원들, 임의연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그리고 김형철 자유수업호름 공동대표이자 예비역 공군중장 그리고 배경률 상명대 교수 IT 분야 등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해서 마침내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선관위 측에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사전투표를 먼저 개암하는 것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참고로 위에 세 가지 조건은 바로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억지 조건이 아니라 모두 다 공직선거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바로 합법적인 요구들입니다. 놀랍게도 선관위 측은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합 및 개표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을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겠다고 바로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모법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바로 제1야당에게 통보한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간이 컸으면 선관위 측이 제1야당의 공식적인 요구를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선거에 가난한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선거에 가난한 대한민국은 사망한 겁니다. 탄자니아 수준도 못 되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항의를 하고 선관위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이 대선에 악영향을 미친다 등의 이유로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고 선관위 측에 동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 세작, 부역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누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선관위 측에 동조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짐작 헌대는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과 이준석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봅니다. 4.15 총선의 재건 표장에서는 이미 여러분도 아시도시피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사전투표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주로 위조투표지 문제였습니다. 모체에서 만들인 투표지가 투표자들이 찍은 그런 투표지를 그냥 소각하거나 파쇄하고 그 자리에 위조투표지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의심나 의혹이 이뤘고 수많은 점검물들이 재건표 과정을 통해서 확보됐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은 위조투표지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해당합니다. 선거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인 선관위 관계자들이 개인 도장 사용을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써 엄청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직자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을 야당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선관위 관계자의 선의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도라 정책이라는 것은 선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자신이 개인 도장을 찍은 사전투표용지에 대해서 진본임을 바로 보장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생략된 채 사전투표용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한 투표관리관 도장이 날인이 아니라 바로 인쇄되어서 나온다는 것은 사전투표지는 물론이고 당일 투표지에 진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조투표지를 모처에서 수만 장,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을 인쇄해서 위조투표지를 바로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관위 측은 물론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선관위 측의 주장이고 일반 국민들은 법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예사롭게 위반하고 정당의 합법적인 요구를 당당히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짓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부하는 겁니까? 더욱 황당한 일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선관위 측에 동조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과 주변 인물들의 의도와 의지와 목표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해서 위조투표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3구 대선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겁니다. 또다시 4.15 총선의 악몽이 반복될 가능성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무리수를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의를 갖고 선관위 측을 이해하려고 해도 선관위 측의 의도와 목표를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번에도 꼭 거짓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거짓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번에도 거짓을 할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어떻게 선관위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선관위가 불법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야당에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불법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의 선대위 관계자는 또 무엇입니까? 불합치입니까? 간첩입니까? 세작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저의 동조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